Madness Chim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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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 화니까 우리 소개하는 시간 가지지 않을까? 봐봐, 이렇게 하는 거야! 우리 이름을 외치면서 점프를 해!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! 그럼 도착 장소에 도착해 있어! 오늘 좀 럭셔리하게 가자! 서명구 가보자구 안녕하세여 자 일단 문제를 해 볼게요 뭐였더라? 내가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다고 느꼈을 때 지금! 땡! 도전 안 했어요! 도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티스트 우리는 아티스트 우리는 아티스트 우리는 아티스트 어때? 우리 노래 하나 만들까? 반응해주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잠깐 얼굴을 시키고 있는 중이야 저는 자화상을 그려볼게요 갑자기요? 어때요? 내 얼굴을 나 꽃 그릴 거야 내 자화상이 꽃이거든 아유 아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? 제가 바로 젠가의 신이라고 젠신 젠신입니다 젠신입니다 공적인 letting 종합의 춤춰야 되 어떡해 swarm itarian 제가 왜 이렇게 만져 목표 5초 유형 됐다 짠 제 기분 제가 포인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저랑 팬분이에요 예! 짠 슝오앞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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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앞밡 어? 근데 예쁘게 했는데? 예쁜데? 아~~ 수고하셨어요 잘했어 수영이도 잘했어 없다고 나한테 근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? 애들아 뭐해? 애들아! 유나가 가지고 있었래 그럼? 너가 수룩 가 괜찮겠지? 아까 죽인 사람이 뭐야? 난데? 아 죽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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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이거 아이디어가 아닌데 이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?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유나는 저희가 봐드릴게요 유나 패자 발전 성공해 잘 수 와 내게 할 수 있지? 엄마 말 들어 이게 마음에 든다고? 아니 1번 이게 마음에 들어? 나는 2번 아 그러면 이유나 말 들어야지 내 말 들어? 그래 우리 아기 파이팅 둘 셋 아 그냥 무반주 댄스예요? 아 무반주 댄스요? 와 엄청나군 괜찮아 봤어? 괜찮아 괜찮아 생각해요? E&B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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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에 가서 딩골딩골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집에서 배달시켜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 봐라 누구 봐라 앙즈 저희 월말 평가 때도 했었어요 맞아요 보여줘 얘들아 출격하자 그래 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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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갑자기 생각난건데 금이는 커스텀을 많이 해봤잖아 맞아, 금이 신발을 커스텀하잖아 그래서 난 사실 금이꺼가 좀 많이 기대돼 그러지마 음... 멍했어요 오 역시나 잘했어 근데 금이가 진짜 실제로 젠탱글 엄청 잘해 왜냐면은 금이 스케치북에 기린 그려놓고 젠탱글 해놓고 맞아, 젠탱글 해놓고 기린 말고 고양이 좋아했어 맞아, 고양이 금이는 역시 금메달 어? 아니 나 포장 근데 못 터뜨려 괜찮아, 나도 처음 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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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체가 있나봐 얘들아 아 깜짝이야 떼어줘 떼어줘 두려워 그리고 울었던 영화는 무엇일까요? 소송을 알고 싶어요 일단 대충 던져셔야죠 두려워요 여러분들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죠 두렵다고 피하기만 하실 겁니까? 너무 각박해요 당신 네 아니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어 어 둘이 똑같아 아 그걸 지금 작전 회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우리 이번에는 일단은 우리가 저 가운데 커피 마시는 곳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람차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벽돌 모양의 컨테이너가 있어 진짜 큰 거 거기랑 이렇게 바라봤을 때 벽돌이랑 여기 오른쪽에 하얀색 컨테이너가 있어 그걸 두 개를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아 우리가 수비가 없잖아 수비? 어 근데 우리가 수비가 필요가 없어 수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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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괜찮아 우리 지금 가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오케이 돌격 나 어디로 가? 야 너 너 뒤로 와 뒤로 와 야 유서야 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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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39th I made theves 다cents reste 저는 수지 리액 Chung 괜찮아! 얘들아! 뭐 재밌게 놀았으면 좋지?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느려! 지금 너무 너 때문이야! 유수야 너 사진 진짜 못 찍지? 너 사진 잘 찍어 이거지 뭐야? 저 억지스러운... 이거지 이거지 오! 나 지금 좀 나오고 있어 뭔가 어?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뭐야? 나 천재였잖아? 응! 당신 너무 쉬워요 자기 인생 영화가 클래식이라는 말을 한 50번 얘기한 거 같아요 내가 찍어볼게 어? 괜찮다 나 진짜 집중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런 건 좀 가까이에서 찍어야 될 거 같아 먼저 뽑아볼게 손에 건드린 거 무조건 빼야 돼 한 손 한 손만 사용해야 돼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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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5! muiis, 자. 아 진짜 꼭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어 그iegen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가능했어 유수아를 빨리 죽이고 어. 유수아를 이렇게 두 번 되endo 빨리 죽여 근데 내가 가시면 안 돼 나 진짜 빨리 죽여 괜찮아 괜찮아 그래? 그러면 애들이 나한테 오면 죽여 어 오케이? 어... 사실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고요 째께라는 조금 너무 했어요 저 경고에 더.. 아 쓰러뜨리면 뭔가가 있나? 쓰러뜨리면 내가 봤을 때 촬영 종류요? 촬영 종류가 아니라 나는 집순이 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 왜 왜? 집에서 잠옷처럼 열심히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나깨 아이템이 있나? 자나깨다! 오매불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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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팬분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는답니다 스프레이를 찾아봐야 되나? 모르겠어 뭘 봐야 될지 이게 나 중학생 때 미술실에 있는 물감 같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.. 뭉치? 야 뭉치가.. 3만원이 넘어 안돼 우리 전 대상이야 야 근데 너네 진짜 다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최애의 그걸 꼽아봐 이거 아니 여기서 최애의 그림을 꼽아.. 알겠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빼고 왜? 이건 내가 그린 거 아니잖아 나 이거 레몬 내가 한 번에 맞췄잖아 이게 왜 레몬이냐면 레몬즙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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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물길 랩 파트를 담았어 잘했네 잘했네 야 됐어 야 집중해 아 어떡해 다음.. 다음 바로 들어오세요 1분의 사진 드릴게요 아 너네 탐구 탐구 할 줄 모르나 봐 여기 포스트잇 하나씩 붙여줘야 되는 거 몰라? 진짜? 그게 뭐야? 그쵸 뽑을 수 있게 사진.. 사진 어떻게 뽑아 이거? 야 근데 너 어떤 식으로 꾸밀 거야? 야 마카 같은 거 사면 어때? 아 뿌리는 거 아 나쁘지 않아 너네 뭐 하고 싶어? 가방 하고 싶어 그럴 거 같았어 너가 이 가방도 맞아 너 이 가방도 계속 12,900원이래 그렇다면 저희는 뭘 빼죠? 치킨을 뺄까요? 치킨을 뺄까요? 치킨을 뺄까요? 아니 당연히 저희 팀이 당연히 저희 팀이 이런 정상 솔직히 어딨어요? 맞아요 저희의 정상 만들어진 걸 갖다가 붙였을 뿐이잖아 맞아요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누구를 보면서 그냥 그림 그린 거잖아 저희가 그림 그린 거 그냥 그림이라고 음 음 그미가 떠서 유나가 먹어 이게 안 돼? 이게 안 돼? 야 키보마치 야 키보마치 야 키보마치 야 키보마치 빼면 돼? 빼면 돼 쟤? 빼면 돼? 빼면 돼 쟤? 빼면 돼? 빼면 돼 쟤? 아하 아하 아 근데 어떻게 했는데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맞아 맞아 손에 붙여있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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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연이 잘한다 ถ coloca 키보마치 타 들어오 ту 투 투 투 투 투 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